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선거방송 여러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 자주 이렇게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신학하고 역사학을 공부하신 김동주 교수가 쓴 대작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뜸하지만 옛날에는 책을 참 많이 읽고 많이 썼는데 책에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관점에서 기독교사는 있습니다. 폴 존슨의 영국이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 유대인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그런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4.15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렇게 다섯 건으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지난해 6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선거 부정을 파헤치는 그런 일을 또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동시에 선거 부정에 동참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선거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대구 수선거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5선 정도가 됐을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제 문건 하나 보냈더라고요. 공병호 tv에서 나온 방송 내용에 이제 그렇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뭐 다루어야 되겠죠. 정정할 게 뭔지 사과할 게 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방송은 1월 5일 날 박동근 씨에 돌아가신 그 박동근 씨께서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 부정 문제를 맞서 싸웠던 박동근 씨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김무선 관련된 부분에 하나의 사례로 주호영 당선을 주호영 당선 미스터리 미스터리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점 이런 부분을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보낸 이 메일은 메일이 아니고 문건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수신자 공병호 경영연구소 공병호 대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정정 요청 귀하는 지난 1월 5일 유튜브 채널 공병호 tv를 통해 본 의원이 선관위의 선거 개입과 부정성을 통해 당선이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본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심의 우려를 포하며 귀하의 공개적인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23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 귀하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주호영 의원이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허위 사실 유포했으면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허위 사실 같은 걸 유포하거나 뻥튀기를 안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뻥튀기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하게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주호영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선관이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선거 이역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주호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러나 주호영 씨는 2016년에 무소소로 출마했을 때 지역구 관리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장 여부에 관계없이 당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내가 펼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런 허위 사실을 그게 주호영 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선관위 선거 개입으로 당선됐다.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의 2016년 총선에서 선관위가 개입한 것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분리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수선구를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개입했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은 그거와 관계없이 지역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2016년 총선에선 주호영 의원이 표를 가져가는 입장이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선 주호영 의원이 표를 빼앗기는 입장이었다. 이게 허위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조작 점검을 찾았기 때문에 그 통계 결과를 내가 방송으로 알린 거지 그거를 허위 사실 유포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우려하며 공개적인 사과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관역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게 아니고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6년에 2016년에 주요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결과 가운데 하나를 통계 분석 결과에 맞춰서 방송을 한 거지 주호영 의웅 의원 선택이야 김진태 의원 장재원 의원 근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다 함께 발표가 된 거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같은 걸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썸네일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쿨하게 씁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 가지고 과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주호영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없고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부분하고는 과정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힘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의 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자청해서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오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주호영 의원의 요구에 대한 입장 요약 1.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바는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 개입에 관계없이 당선될 정도로 넉넉하게 투표 유권자들의 표를 받은 겁니다. 둘째 주호영 의원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유무에 관계없이 넉넉하게 2016년 총선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주호영 의원이 압도적으로 선관위의 사전투표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셋째 그러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에 따르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선관위 발표 자료를 조작한 주체는 주호영 의원이 아니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은 선관위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공 박사가 이런 의혹에 제기하는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 당신은 설명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실행한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선관이니까 선관이 발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철저하게 선관이 자룹니다. 득표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사의 득표수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2016년에는 샌일당의 이 인선 후보의 표를 가져온 것이 여러분들 하다 낼 수 있었고 2022년 또에는 주호영 의원의 표가 더블당으로 이동한 것이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을 유튜브를 통해서 상시하게 설명한 거지 그걸 뭐 주호영 의원을 그렇게 의미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 측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균적인 한국 산업에 비해서 대단히 강직합니다. 강직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상대방을 엄해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공병호하고 이런 제야 전문가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건국 이래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거데이터 분석을 무료로 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엄으로 양으로 도운데 혁혁한 공 그렇다 해서 커피 한 양이라면 얻어먹은 적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 주호영 의원의 요구에 대한 입장 요약 2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당선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을 뿐입니다. 선거데이터 발표 주체인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의 특별하게 뭐죠 호불호를 피력한 것이 아니고 계속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해왔던 일을 2016년 선거에 주호영 의원이 유명 정치인이니까 김진태 장재원 권성동 그 다음에 주호영 이렇게 분석하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다 문제가 없는데 김진태 의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매사를 이렇게 정정 사과 요구가 오면 두리뭉실에 넘어가지 않고 명확하게 뭐가 잘잘못이 된 듯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의 요구에 대한 입장 요약 3 주호영 의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선관이 발표 선거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확인한 다음 2016년 총선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나온 분석 결과가 바로 분석 결과 가운데 하나가 주호영 의원의 2016년 총선 결과 분석입니다. 주요 인사들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고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분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 그러니까 득표수 조작이 발각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다 이야기죠. 주호영 의원이 답할 필요는 없고 선관위가 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지금 공정선거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카더라 감히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 일명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도 복원하고 가짜하고 진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의 선거 데이터가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여러분들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보시죠. 이게 2016년 총선의 대구 수성골입니다. 이때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을 출마했습니다. 당시 셔누리당에는 현직 국회의원 이인선 씨가 이러면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조작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이것이 여러분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성 1과의 수 주호영은 플러스 0.4 이인선은 마이너스 0.6 수성 2, 3동에서 주호영은 플러스 2 이인선은 마이너스 6 수성 4가동에서 주호영은 플러스 8 이인선은 마이너스 0.6 통계학의 여러분들 존재를 결정하는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는 선거처럼 모집단이 크고 모집단으로 추출된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이란 두 개의 표본 집단이 있을 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는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범위가 0의 3%를 벗어나게 되면 제3자에 의한 개입 없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으로 이런 사실을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들 찾아낸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투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투표로. 그러니까 증명이 다 끝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한 다음에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모두가 다 오차범위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대구 수성구 의뢰선은 이인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주형으로 이동된 것이 이름들 확정적 사실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이 가장 왼쪽이 새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의 차익값입니다. 가장 오른쪽이 무소속의 주호영 후보의 차익값입니다.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저는 이런 차익값의 크기를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이인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주호영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0%, 플러스 8% 모두 다 표를 가져가는 이인선 후보의 표를 주호영 후보와 함께 가져가는 그런 규칙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호영 의원 측에서 궁금하면 지역구가 대구광역시니까 대구광역시는 경북대학교도 있고 영남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효성여대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통계학과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공박사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내놨는데 이게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냐 그렇게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계학을 제대로 하신 통계학과 교수님은 이거는 선거에서 보이는 난수 자연수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값이 규칙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그게 힘들면 주호영 의원 밑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9명 정도 비서관들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그 비서관들한테 여러분들 그 비서관들이 또 지식이 좀 짧으면 지인들 다 동원해 가지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거할 때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의논해 가지고 이게 해명이 안 되면 선관위 측에 문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공박사가 이게 덕표수가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문의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큰 기여를 하셨고 그다음 여름 단계에서는 바로 30년 이상 정도의 프로그램 여름 경력을 갖고 있는 제야 전문가가 협격한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차익값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 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표가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의 주호영 후보와 샌누리당이 이인선 후보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인선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적용해 가지고 이인선 후보의 표를 마이너스 처리 하고 그만큼을 주호영 후보와 함께 플러스 처리한 것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과학인 거죠 이인선의 마이너스 1116표 주호영의 플러스 1116표 그래야 얼추 이름 더하게 되면 2300 몇 표가 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2300여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 것은 여러분들 또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이인선 후보의 조작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35%인데 조작을 했기 때문에 표를 훔쳐갔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관위가 29%를 발표한 겁니다 35%에서 29%의 이름 차이란 것은 6%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호영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44%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몇 프로를 발표했는가 주호영 후보가 50%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더해졌기 때문에 44%가 50%를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이 우리 함께 말하는 말을 내가 이야기했을 뿐이고 특별히 주호영 의원한테서만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이재명 의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때 다 여러분들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과하라 정정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유일하게 주호영 의원인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대충 나는 물러날 그런 의학이 없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더 모아 가지고 주호영 의원이 출마했던 역대 선거의 모든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어떤 선거의 조작이 있었고 어떤 선거의 조작이 없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앞으로 공병호 tv를 통해서 공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협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역대 선거의 모든 걸 다 분석해 가지고 아마 주호영 의원도 이런 선거 데이터를 처음 봤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예 국민의힘에는 이런 작업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만져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부정성으로 당선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6번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조작을 안 했으면 주호영 의원이 총 득표수 4만 1,216표 이인선 후보가 3만 3,270표입니다 그게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탄탄한 지역구 관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주호영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까 이인선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 37%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하지 않더라도 주호영 의원은 가뿐하게 당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어떻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주호영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5%인데 어떻게 사전투표율이 50% 5%나 높냐 이건 오차범위보다 훨씬 큰 수치다 그런데 이인선은 어떻게 당일투표 득표율이 3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29%로 어떻게 7%나 차이가 나냐 이거는 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돼 가지고 득표수 이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넘어가는 차이값이 주호영 플러스 5% 이인선 마이너스 7%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과 부정선거로 주호영 의원이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 이름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주호영 의원이 당선된 것은 아니다 한 겁니다 주호영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을 하든 안 하든 당선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도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1월 5일 날 내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수선구 의뢰 주호영과 이인선의 이름 선거 데이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건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호영 의원의 부정선거 여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선구 의뢰 총투표자 수가 9만 명이고 당일투표자 수가 7만 명이고 사전투표가 2만 명입니다 당일투표 포본집단과 사전투표 포본집단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여론조사가 천 명인데 선거는 특수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당일투표 포본집단의 7만 명 사전투표 포본집단의 2만 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37%와 사전투표율 29%와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표본의 수가 클수록 오차가 계속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선거관립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 20%를 집어넣어서 2인선의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마이너스를 처리하고 그다음 그만큼을 주호영 함께 더해 준 거다 선거관립위원회가 답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나는 이 숫자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선관위 측의 설명을 요구해야 될 거다 나는 선관위 최종 생산품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이 자료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는 대가로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석해서 조작된 상태의 득표수가 선관위로부터 발표됐다 그걸 여러분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위에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이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맨 위에 박스 자료가 뭔가 하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몇 장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주호영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31장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을 완료해 보니까 주호영 후보가 당일 투표 100장당 31장을 사전투표를 받은 게 아니고 27장밖에 못 받았더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의 또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이인선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2장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찾아서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다 복원하게 되면 이인선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원래 27장을 받았는데 22장을 받은 걸로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위에가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의 표본이 7만이고 사전투표가 2만입니다 엄청나게 큰 여름 표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인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당일 투표 득표율 37%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투표로 다 복원을 시켜놓으니까 이인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35% 당일 투표 득표율 37% 비슷하지 않습니까 2% 차이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차이값이 적은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법칙입니다 문과 출신들은 이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 대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과학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야 전문가의 작업 노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차이값이 평균치가 이것은 인선 마이너스 7.5% 주호형 플러스 7.5%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차이값이 차이값의 평균치가 마이너스 7.529% 플러스 7.529%로 좌우가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선인구 하니까 마이너스 7.5%를 훔쳐가지고 플러스 7.5%를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얼마를 조작했는가 15%를 조작한 겁니다 15%를 7.5%를 훔쳐가지고 7.5%를 대해준 겁니다 수성구 의뢰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7.5%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7.5%를 대해준 겁니다 총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수성구 의뢰 사전투표자 수의 15%를 득표수로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조작값 20%를 찾아낸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수를 구해내게 되면 차이값이 여러분들 거의 오차범위인 마이너스 1.6% 플러스 1.6%를 수렴하는 겁니다 정상투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했다는 것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선관위 측이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건 주호영 의원 측에서 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것이 하등 주호영 의원의 여러분들 무슨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불행하게도 2016년 수성구 의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를 일어난 것을 그냥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감스럽게도 주호영 의원에 대한 여러분들 덕표수 조작은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의 표를 가져다가 주호영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만 여러분들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주호영 의원이 표를 빼앗긴 겁니다 누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견 의원과 함께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표를 얻는 사람 측이었지만 2020년 4.15 총선 주호영 의원이 표를 빼앗기는 후보였던 거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광역시의 수성구레이름 주민들이 정폭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측이 2020년 21대 총선 4.15 총선의 조작 결과입니다 이것도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를 구해서 차익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뭐죠 아주 날씬한 차익값이 오차범위 내에 머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 측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도 없고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한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과학적 발견을 공개한 것이고 그다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호영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였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더라도 무난하게 당선되는 득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주호영 후보가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을 내가 주장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자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첫째 주호영 의원은 어떤 경우든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득표수를 받았고 그래서 부정선거의 혜택을 본 사람은 아니고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하면 2016년 총선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표를 얻는 척이었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 표를 빼앗기는 척이었다 이야기죠 그 모든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성구를 해서 2016년 총선과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다 실시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측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선관위로 하여금 공 박사가 이런 의견을 피력해 가지고 당신들의 선거 데이터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명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물리가 맞는 일이고 전후가 맞는 일인 거죠 여러분 주호영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2016년에 장제원 의원 그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왔죠 이 보시게 되면 장제원 후보는 표를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손수조 후보의 표를 20% 훔쳐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두 사람 사이 이런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 조작도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답을 해야 될 사안인 거죠 장제원 후보는 무소속 후보를 출마했지만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산 사상구에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원래 35%의 사전투표 득표를 얻었는데 그걸 조작해가 40%에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장제원 후보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35% 35% 다 같은 거죠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사상 정당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사례고 2016년 총선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2016년 총선은 전수분석을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지역은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고 몇 군데 춘천시의 김진표 그 다음에 대구 수선구의 주호영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산 사상구의 손수조 이런 몇 군데 주요 후보들의 이런들 선거가 이렇게 만진 결과가 발견이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린 철두진미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불을 때웠기 때문에 연기가 나온 거죠 불을 안 때우니 연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선구값 주호영 의원이 출마했던 수선구의 바로 옆동네입니다 여기는 김문수 씨가 출마했습니다 김부겸과 김문수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조작값이 0%로 이렇게 딱 같습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선관이 발표된 거하고 예상하고 다 일치합니다 37 37 62 62 김문수 씨가 당시에는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부겸 씨가 압도적인 우위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착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원 강릉시 권성동 의원이 출마했던 2016년 총선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이 김경수는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아닙니다 전번에 제가 좀 정정을 했는데 또 다른 동명이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훔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은 박근혜 정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훔치는 경우가 여러 건 발견이 됩니다 김진태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기죠 20% 정도 최누리당의 권성동 후보가 2018표를 빼앗깁니다 마이너스 2018표 플러스 2018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주호영 의원 측에서 1월 5일 방송을 보고 이렇게 항의성 그런 그걸 보였는데 제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첫 번째는 주호영 의원이 부정성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선거관리변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2016년 주호영 의원이 무난히 당선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으로 당선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성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줬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맹해 훼손을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선구 의뢰 선거데이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표는 샤너리당 이인선 후보로부터 표를 가져다가 주호영 후보에 더해지는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표를 빼앗기는 20%를 빼앗기는 그런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선관위가 표를 더해주는 한 뼈는 표를 빼앗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내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호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일환에서 주호영 의원이 유명 정치인이기 때문에 2016년 표본조사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발견된 결과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좀 불쾌함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를 더욱더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제야 전문가에서 의뢰를 해서 주호영 의원이 출마했던 역대 선거에 대한 모든 결과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한 번 집중적으로 주호영 후보의 선거 분석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